안녕하세요. 호두마루TV의 호두마루입니다. 단독주택의 모든 것,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모종 언박싱입니다. 제가 모종 몇 개를 주문을 했는데요. 앞에 보이시죠? 이 안에는 몇 가지 모종이 들어있습니다. 보통 주택의 텃밭에서 키우기 쉬운 것들은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. 저는 그 중에서도 잘 키울 수 있고, 그리고 먹기도 쉬운 고추랑 토마토를 준비해봤습니다. 지금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는데요. 굉장히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서 온 게 보이실 겁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마지막입니다. 고추입니다. 모종을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받는 즉시 포장을 풀어서 공기가 통하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.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빨리 심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모종 언박싱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이제 심는 것만 남았네요.